김병우 후보가 충북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충북 최초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김병우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사무실이 떠나갈 듯합니다. 김병우 당선자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본회 최초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출고조사부터 상대 후보들을 압도하기 시작해 대표 내내 선두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김병우 당선자는 학교가 즐겁고 신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호부를 밝혔습니다. 기다려지는 행복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중심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후보들은 결국 자멸했습니다. 교육 민주화 투쟁으로 해직됐다 복직을 했고 전교조 최초로 교육위원까지 당선됐지만 4년 전 선거에서는 다시 고배를 마셨던 김병우 당선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대통합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보수 일색의 충북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욱입니다. MBC 뉴스 김대욱입니다.